삼성전자와 메종 마르지엘라가 협업한 갤럭시 Z 플립4 스페셜 에디션이 공개됐습니다 스페셜 에디션은 마르지엘라의 시그니처 컬러인 솔리드 화이트를 채택했으며 내부 디자인을 외부로 노출시킨 것처럼 보이는 테코르티크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두 가지 종류의 특별한 UX 테마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거친 붓으로 표현된 페인트 질감과 X-ray 스캔으로 내부를 보는 듯한 독특한 디자인 총 2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종의 케이스도 포함되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하얀 캔버스에 회색 페인트를 칠한 듯한 비앙게토 기법을 적용했으며 브랜드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4개의 스티치를 포함 두 번째 실리콘 넘버링 케이스 역시 스티치 디자인을 포함했으며 액세서리 라인을 상징하는 11이라는 숫자가 링 홀더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제품은 오는 12월 1일 삼성전자 홈페이지 및 크림을 통해 판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